선비팀 핸섬가의 강일북이라고 합니다. 이번에 저는 HGG 포인트 1등으로 일단 선발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있고요. 작년에 동계 APEC 준우승, 하계 충계 APEC 우승으로 APEC은 휩쓸었는데 이번에 또 국제무대 새롭게 나갈 기회가 생겨가지고 기쁘게 생각하고 있고 이번에는 꼭 우승까지 하도록 할 생각이고요. 팀원들은 이번에 아직 정해지진 않았는데 누가 뽑히든 제가 잘 리드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실력적으로 자신 있으니까 호흡 맞출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. 평소에 선비팀이랑만 했었는데 다른 팀원들이랑 해볼 수 있는 점에서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꼭 좋은 성적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화이팅!